벽에 출구가 있단말.. 어? 잠깐만 여긴데? 아.. 아니야 아니야 딱 처음에 출구를 봐야되는구나 그때만 딱 출구가 어딨는지 알려주네 빛으로 어 여기다 아 이거 해야되네 이것도 중간에 맞춰야되나? ДИ 이건 그런거 없는거 같다 됐어됐어됐어될 됐어 어어 어어 오 깜짝이야 어ㅇ 어어어 오오 telling 나가놔가 나가 오오오오 오어어 미즐 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제가 탈출 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야 한명 남았나봐 쟤는 뭐야? 아 쟤도 탈출했네 아 다 탈출했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건가봐 사람들 4명이고 이게 살인잔가봐 로딩하면 아이디어 괜찮네요 토먼트 크리 콜드 윈드 펌 진짜 찌질하게 생겼다 예전에 내 군대 선임같다 시작부터 위치 보소 전부 다 다 오른쪽으로 갔거든 느낌이 지금 아까 소리 들으니까 어 어 어 독자 도와 어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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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같은 방향으로 뛰면 안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근처에 있네 와우 전기톱 사리마야 어 어 한 명 갈렸어 개무섭 벌써부터 한 명 나오면 어떡해 와아 어떡하지 잠깐만 앉으면서 다녀야겠다 여기서 하자 여기서 여기서 하면서 보면서 보면서 때리자고 아아 까비 들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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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망했다 이기면 레전드다 이미 지금 너무 많이 당했어요 지금 오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어 오 오 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호우 오오오오오오오 오 잠깐만 일로 가면 안돼 큰일났다 큰일났다 발전기 하나도 못켰는데 진짜 이거 발전기 못키면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야 발전기 키는거 잘해야돼 어 하나 누가 클리어했네 어우 전기독 소리 미쳤어 그거는 그걸 지금 볼수가 없어 지금 누가 다쳤는지 볼수가 없어 그걸 보면 치료를 해줄텐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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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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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 아 아깝다 오 잠깐만 개가 아깝다 소리 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있어봐 여기도 뭐하나 있지 않을까요 어 여기서 한명 죽었었네 어 미끼는 개뿔 사례현장이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가동ss 뭐 하고 있는거야 이거? 아니 가동된거네 이거는 어 전 가동됐어요 어 어 허 어 마치 그 데스노트에 이름 써진 것 같다 갑자기 심장 막 동서 뛰면서 막 죽을 날짜 받아둔 것 같애 개무서워 어색 야야 왔다 왔어 미친 오 오 오 오 야 와 와 와 와 개무섭다 아 방금 방금 스킬 좋았지 야 이거 나 쫓는다 아 지금 발전기 2개 남았 3개 남았는데 거기다 이제 한 명이 치료가 됐거든 3명 있는 거야 이런데 아 저 발전기 켰네 그런 거 알려주면 좋겠어 우리 팀이 지금 발전기 키고 있다 뭐 이런 메세지라도 존나 나처럼 난 이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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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가서 잠시만 어 아 잠깐만 아픈 소리나서 여기 있으면 안 돼 큰일 났다 온다 오 오 오 오 헤드레 여기 다 있으면 어떡해 이거 봐 이거 봐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오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오 개무서워 아니 애들아 그래 일단은 몰려다니는데 잠깐만 아아 치료해 준다고 아 치료해 주려고 오는 거였구나 아 정말 고맙다 아 요새 한국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없잖아 어 외국인들이 착하네 아 요새 맨날 생존 게임하면은 중국인들 만나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 약간 외국인들한테 좀 약간 마음이 좀 닫혀있었는데 아 고맙다 야 고맙다 착하다 애들 착해 너무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도 안 돼 그치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저는 혼자 탈출하지 않겠습니다 이 팀원들을 살리면서 탈출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아까 하던거 같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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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어 앉어 오 오 오 오 아니 쟤는 야 전기톱을 왜 켜고 다니냐 개무섭게 어떻게 보면 전기톱 소리 낼수록 지 위치 알려주는 건데 계속 켜고 다니니까 누구 지금 죽이는 건가 싶잖아 간 거 같아 여기 있었나? 여기 여기지?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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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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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쾅.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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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아아아아아 아 이걸 여기서 팝콘을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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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어 잠깐만 이거 뭐 들고있어 치료상자야 오오온다온다온다온다 아니 이 와중에 워크래프트 받냐는 얘기 왜 하는거야 지금 너네는 공포게임 보일 자세가 안되있어 어? 형이 지금 얼마나 방송을 개쫄리게 하는데 지금 실제로도 쫄렸는데 지금 내가 지료도 지금 팬티를 입었지 갈아입었지 그냥 볼 자세들이 안되있어 그쵸? 인정한다면 추천한번씩 그쵸? 인정한다면 추천한번씩 헐 가자 가자 헐 헐 헐 헐 한개 남았어 한개 남았어 헐 오케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이쪽으로 뛰어서는 안돼 저쪽에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 개 번째 어 어 어 어 어 어 미친 어 미친 어 씨 지금 전부 다 나처럼 다니고 있는거야 누군가는 켜야 돼 내가 내가 하겠어 누가 해내겠어 나밖에 없어 신제계의 신이 되는 거야 누가 이만큼 해낼 수 있었겠어 갑자기 데스노트 마지막 편 더빙이 있네 데스 아 개멋지 아 이거 내가 해야돼 솔직히 지금 내가 해야돼 내가 해야돼 나밖에 없어 이건 내가 해야돼 이건 내가 해야돼 갈뻔했다 갈뻔했어 아 근데 진짜 나머지 두 명 뭐하는 거냐 나머지 두 명 전부 다 하는 게 없어 나밖에 없어 자꾸 애들이 자꾸 의지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네 나를 아 이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구누구 희생 안하냐 누구 희생 안해 저 근데 살인마가 그걸 아는 것 같애 지금 애들이 지금 발전기 어 오 씨에다 바퀴 이쪽에 하아 가는 줄 알았다 조졌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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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해야돼 이거 내가 해야돼 이건 내가 해야돼 내가 해야돼 내가 해야돼 내가 해야돼 내가 해야돼 야아아아아 오 쟤 바보야 쟤 바보야 와 바보야 개이득이야 와 이걸 못 보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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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거든 여기 여기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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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나가서 다시 유턴해서 이건 내가 해야돼 어 제발 저쪽 저쪽 이쪽에 있는 것 같애 저 문 오른 여기 뭐야 이 옷장의 오른쪽 좀더 좀더 저 시간을 두고 됐어 이거 내가 해야돼 간다 간다 와 이건 내가 해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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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진짜 한명도 addition 도와주네 그냥 다 도망받 PM 다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도저히 나갈יק stub найд сол 상황인거 아닐까 쨔앗! 어디야? 아 저쪽이야 쯔 이건 내가 했어! 됐어야지 나가기만 하면 돼 누가 할 수 있겠어 나만큼 해냈겠어? 나밖에 없어 신세계의 신이 되는 거야 유크 여기다 이름 적어버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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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한명 나갔네 한명 나갔어 한명 나갔어 한명 나갔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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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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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우리팀 한명 어디갔어?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야 미안하다 나는 살아야겠다 아니 우리팀 한명 살.. 내가 우리팀 혼자 한명 나갈 수 있을까? 어 관전해봅시다 걔 어떻게 됐을까요? 어 그래 얘 여깄잖아 야 야 뭐해 아 얘 농락질하네 문 열어놓고 와 쓰레기였구나 얘 아 그렇구나 얘 농락질했네 아 수고해요 뭐야 이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어 승리를 따내는 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 어 신기했죠? 12505점 우리팀 잘했어요 어 다 선호를 지켜주면서 어 뒤는 봄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 정말 쫄깃쫄깃한 게임입니다 아냐 저는 농락 안했어요 저는 농락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니까 걔가 그래도 외국인들이 날 살려줬잖아 뭐 그래서 의리를 지키려 한거지 어 걔가 탈출하는거 마지막까지 지켜보려 했던거지 나는 룬님과 어 룬님과 크루합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